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쏘리컵!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는 영케이입니다. 아 노아노!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막내 유겸입니다. 이야 진짜? 전혀 막내 제가 안 봐요. 그죠? 예스 맨. 아 안 맞아. 진짜 안 맞는다. 이거는 뱀뱀과 지민이 되겠네요. 뱀뱀 지금 그냥 찍으면 없어졌네요. 제가 참 나 뱀뱀의 곡이 제일 마음에 들었네. 저는 워킹. 나도 워킹 너무 궁금해요. 저는 앤서. 아직 못 들어요. 앤서? 앤서? 우리 또 오랜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뱀! 뭐예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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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이야. 이야. 마음에 드신 걸로. 드셨다시피 아까 계속 옆에서 남자분들의 함성이 들렸는데. 네. 네. 죄송한데 이제 의자를 갖고 오세요. 아 예. 세우쿠입니다. 세우쿠. 세우쿠. 어 이런 자급자족 좋아. 인생이 원래 이런 거예요. 인생이 원래. 네. 지민 씨 어때요? 아 뭔가 같아요? 네. 남자 3명이랑.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 남자 3명이랑. 예스! 예스! 저 너무너무 좋고요. 네. 뭐 뱀뱀 씨도 그렇고 영캐오빠도 그렇고 유겸 씨도 그렇고 이번에 한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이렇게 해주실 텐데 네. 열심히 해주실 거죠? 아 당연합니다. 화이팅 넘치게 해주세요. 아 당연하죠. 언제나 하는 거 준비해주세요. 표정 좀 추절해주세요. 아 너무 좋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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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20살로 딱 됐잖아요. 성인이.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누구를 좀 진지하고 싶어요. 진지하게. 뭔가 그렇게 제가 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썼던 가사들을 울지 말고 정리해서 만들어낸 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훅에 들어보시면 나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따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야. 감사합니다. 저희 스무 동갑이잖아요. 네네. 나이 때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몇 살이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안녕하십니까. 스물네 살이에요. 영케이입니다. 스물네 살. 진짜 거의 이거는 결혼을 해도 되는 나인데 아직 비슷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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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요. 죄송합니다. 주인공인데. 근데 지민 씨 멜로디 메이킹하는 걸 봤거든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하세요. 어떻게 그냥 막 부르는데 거의 뭐 이건 이미 빌보드 1위. 맞습니다. 진짜 너무 지민이는 이미 튀어나왔을 때부터 있어요. 거의 지금 지민이에게 영혼이 있을 거야. 진짜 셋 다 왜 그러세요? 진짜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민 씨 제가 꿈을 되게 많이 꿔요. 진짜로 아 맴맴 컷고나카 난 그 아래 컷고나 잘했네요. 잘해. 그렇죠. 작업할 때 어 제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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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인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염소가 옆에서 가장 그려왔던 거 산소영복 가장 애착이 가는 저도 이거 궁금해요. 그 다섯 곡 중에서 죄송합니다. 저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끝까지 하세요. 저희 마음이 주인공이야. 경어로 만든 곡인데 근데 청년에 녹음한 목소리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해시태그 19에서 20 예 이거는 지민이의 나이를 맞아요. 우리 딱 20살 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19에서 20 이라는 앨범명이 된 이유는 상금 말했어요. 24살도 포함되고요. 나도 공감할 수 있어. 아니 공감할 수 없어요. 이름이 진짜 공감할 수 없어요. 옛날에 느꼈어. 옛날에 얼마 전에 요즘 시대가 좀 달라져서 19에서 20이라는 앨범명이 된 이유는 나이겠죠? 그러면 19에서 20 이번 앨범 지민이한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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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와? 맨날 세이 잠시만에 한 소용히 했어요. 네 거꾼 파 네 19에서 20은 아 이제 사령 시작인거죠? 그렇죠. 사령 시작인거죠? 아 똥다 우리 이제 바로 다음 오 19, 20 터크 1920 네 1920년에 스태어납니다. 봐봐요. 이게 바로 20살이랑 24살의 차이입니다. 고마워. 저런 통금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오 축하해요. 운전 운전? 못땐어요? 못땐어요? 나도 아직 못땐는데 운전도 할 줄 몰라요. 아직 이게 만진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당연히 만진 적도 없겠죠. 아니요. 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하지마요. 그냥 옆에 타거나 뒤에 타세요. 안쪽부터 내시고요. 네. 20살이요? 네. 어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절대 모르겠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죠? 별로 아니. 오빠 오빠. 지금 당신이 이 코너에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4년 전을 회상하면서 4년 전을 회상하면서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네. 두 번째 뭐 모르시죠? 두 번째 질문은 슬프다. 그러면 뭐 생각하고 네. 영케이 형도 소모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년 전으로 오신 거예요. 4년? 지금 다 친구인 거예요. 그렇죠? 영케이 안녕? 괜찮다. 안녕. 안녕. 영케이 형 분명히 영현이거든요. 영현. 브라이언 안녕? 브라이언. Thank you. 영케이 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첫인상이 너무 궁금하다. 네. 형 어땠어요? 첫인상이었습니다. 네 첫인상. 궁금하다. 영현이 형. 제일 간단한 거. 지민이는 아무래도 첫인상 방송이니까 뭐 얜 괴물이구나. 그때 저 써몰라이큐로 처음 봤거든요. 써몰라이큐로 부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니 써몰라이큐로 아들로래. 네. 롤링 더 딥이고요. 아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뱀뱀이가 진짜 귀여웠어요. 진짜 안 믿기지? 알죠 형 나는 알지. 진짜 귀여웠어. 지금도 귀여워. 아 그래? 네. 진짜 힘드네요 방송 없이. 그렇게 세상을 좀 좁게 생각하려고요 저는. 영케이 형은 되게 뭔가. 기억 잘 안 나죠? 아니야 아니야. 그때 왜냐면 그때 형이 댄스팀이었어요. 그렇죠. 댄스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영케이 형이 춤이랑 노래 다 잘하는 그런 멤버여가지고. 영생 때 그냥. 춤! 네이션 때 봤는데 약간 왜 그러셨어요? 아 미안하다. 너무 오래 몸을 담아서.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 도착하자마자. 영케이 형이 숙소문 열어졌어요. 그렇죠. 그때는 와 진짜 잘생겼다 생각을 했어요. 미안하다. 죄송해요. 시간이 흘렀다. 미안하다. 아니 지금도 잘생겼어요. 이겸 씨 저랑 같이 하나요? 아니면 이겸이 먼저 할까요? 따로 합니까? 따로요? 이겸 씨 먼저. 재미없어. 같이 해야죠. 그럼 오빠 둘이 같이 해주고 저 할 때도 같이 해주세요. 네? 지민 씨 마음대로. 이겸이 할 때 같이 해주고 저랑도 같이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랬습니다. 이겸이. 같이 할까요? 같이. 우리 가운데 서시고. 저는 손에 들고 할게요. 여자니까. 불만 있으세요? 물도 있어요? 운동이 다니는 게 아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왜 뭐죠 뭐. 자 춤추세요. 노래. 노래 레츠고. 화이팅. 아니 같이 같이. 같이 춰요. I'm a single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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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났어요? 손이 안 멈춰요. 어떡하죠? 다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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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구. 이겨라. 잘가라. 잘가라.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정해요.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정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칠. 이겸이 잘가라. 내가 선방했어. 잘했어. 지민이 우승. 축하드립니다. 팔 뽑혀나가는 줄 아냐? 감사합니다. 근데 이기면 뭐예요? 이기면 뭐예요? 그냥 제가 이겼다는 거예요. 영함을. 그렇죠 영함을. 영함을. 영. 해. 함을. 답은 곡입니다. 피처링이 또. 누구예요? 바로바로 접니다. 아주 스무살한 피처링. 바로 저예요. 죄송합니다. 당신 스무살 아니잖아요. 영함을. 아직 영함을. 늦게 보고 싶다고. 아직 영하다고 해줘라. 예. 됐어. 네. 저희가. 그럼 노래. 네. 제 목소리. 다시 인정ه. 저 나를 보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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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나 베이비